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단타의 신 이용준입니다. 9월장을 잘 마무리하셨을 것 같고 10월장을 이제 맞이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10월에 가장 좋은 섹터와 종목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처음 보신 분 계시니까 제 소개 간단히 하고 시작할 텐데요. 저는 서울경제TV 단타의 신 이용준입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에서 단타의 신을 맡고 있는데 제가 원래 주식을 할 때는 단기 매매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을 잘 잡고 주도주를 잘 잡고 가장 눌림의 자리를 공략하고 바로 수익이 나면 익절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매매를 과거에도 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단타의 신 이용준인데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단타가 가능한 장이 있고 또 중장기가 가능한 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7월, 8월, 9월은 시장이 썩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와 대장률을 잡고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이미 들어와 있는 10월과 11월과 12월은 제 생각인데 단타보다는 추세 매매, 스윙 매매, 가장 강한 종목의 비중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타의 신 이용준이지만 하반기 특히 10월, 지금 계신 10월, 11월, 12월은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스윙, 제가 말씀드린 스윙은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보는 종목. 그리고 추세 매매,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하신다면 단타는 손절이 필수 불가결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스윙이나 추세나 비중 매매는 손절 없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 생각하고 오늘 방송을 할 텐데 하나 첨언을 해드리면 단타가 가장 재밌어요, 사실은. 사고 바로 오르는 경우가 제일 재밌죠. 반대로 10%를 먹으려고 단타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하락하는 3%, 5% 구간에 손절을 못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손절이 가능한 사람인가 또 손절이 가능한 비중으로 단타매매를 하는 사람인가 물어봤을 때 손절이 가능하고 비중 조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계속 단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수백 분, 수천 분과 이렇게 소통을 해보고 만나다 보면 단타로 수익 나는 건 매우 즐겁지만 3% 손절 너무 힘들더라 이렇게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지금 때가 됐다. 10월, 11월, 12월 달 추세 매매, 비중 매매 할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오늘 방송 메모하시면서 제가 가장 강한 섹터와 가장 강한 종목을 찍어서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자자산 운영사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고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도 한번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투자자산 운영사라는 자격증을 한번 공부해보시고 따보시는 것도 주식을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한두 달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물론 한두 달에서 딸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충분히 값어치 꼭 공부해볼 만한 자격증이고 그 자격증을 제가 가지고 있다. 이게 펀드매니저 필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시장의 이야기와 학문적인 소양이 갖춰진 전문가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는 거고 저는 서울경제TV 대표 전문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10월 달에 신들의 매매 신호를 목요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 쉬었다가 토요일날 키워드림 하고 있다. 신들의 매매 신호 같은 경우는 주중이니까 주중의 종목들을 정리해드리고 제가 가장 강한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고 또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키워드림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정리하고 다음 주 갈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주식 방송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또 말씀드린 종목 중에 바로 수익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간과 기본을 갖춘 방송을 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게 어려운 걸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방송에서 저를 보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비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해하시고 계신다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게 저는 어렵게 공부하고 어렵게 알고 있지만 쉽게 여러분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투자자산 운영사 자격증이고 9월달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 그러니까 수백 개 종목을 말씀드려서 그중에 간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히든 종목은 딱 방송에서 한 개만 하는 거니까 그 한 개인 엑셀 세라피틱스가 9월달에 상한가를 두 번이나 갖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시고 히든 종목으로 엑셀 세라피틱스를 본인이 공략하신 분이라면 9월에 두 번의 상한가를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강한 종목의 대응을 여러분과 함께 TV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멀리지 않는다. 일주일에 제가 방송만 4번을 하고요. TV 방송만 4번을 하고 있고 공개 방송을 또 무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TV만 틀면 또는 공개 방송만 확인되면 매일 볼 수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죠. 10월 바로 이 종목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을 10개, 20개, 30개 말씀드리고 아 한두 개가 가면 같죠? 이런 건 아닙니다. 한 개를 말씀드리고 한 개가 가면 같다 말씀드릴 거고요. 섹터를 말씀드리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메모하시고 항상 방송 보시는 것처럼 메모하시면서 10월에 이 종목과 섹터 제가 딱 찍어서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종목들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그 종목 메모하시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의 극대화 끝에까지 먹어보는 게 사실 주식인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공략하고 좋은 섹터의 포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매도를 잘못하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9월 달에 가장 강조했던 섹터가 제약바이오인데요. 제가 제약바이오 수백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딱 네 종목을 말씀드렸죠. 네 종목이 다 100점, 100승, 퍼펙트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 네 종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준의 바이오타픽인데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히든 종목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에스티팜과 바이넥스 또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히든 종목도 말씀드리고 강세테마로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9월 12일 날 판서 내용을 보시면 제가 주목 섹터로 제약바이오와 대왕고래를 보는데 제약바이오 중에는 네 종목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로 셀트리온, 보이시죠? 제 글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바이넥스 이 네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9월 달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을 돌파하고 100만 원 위에서 지금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바이넥스도 급등, 에스티팜도 급등.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많은 종목 중에 네 종목만 9월에 말씀드려서 네 종목 모두 급등 또는 상승을 맞춘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단기 매매도 좋아하시고 급한 거 좋아하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실제로 큰 수익은 이런 종목에서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당일날 20%가 넘게 올랐고요. 에스티팜은 8%, 또 3%, 4% 하루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내용을 집어서 집중하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9월은 이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있는 10월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저점에서 비중을 실어서 최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데 그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9월 달에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을 찍어서 말씀드린 종목이 다 간 것처럼 10월도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0월에는 이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에는 이제 10월에는 금리나에 대한 이슈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11월 달에 또 빅컷을 한다 이런 예상치가 있어요. 이미 10월 달에 0.5의 금리나를 결정했고 9월 달에 10월, 11월, 12월 달 세 달 중에 두 번의 금리나를 한다고 했는데 두 번의 금리나가 있을 건데 그 두 번의 금리나도 0.5인 빅컷을 할지 0.25를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건 금리는 내려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금리나 폭에 대한 전망은 아주 팽팽하다 이런 이슈가 있고 추가 금리 인하 추가 금리 인하는 두 번 지금 10월이니까 11월 달도 있을 수 있고 12월 달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번 달에 포함해서 3개월 동안 두 번의 금리나가 되면 이게 더 주가에는 좋은 방향성을 잡아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1월과 12월 중에 0.5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0.5면 작은 폭은 아니죠. 빅컷이기 때문에 큰 금리 인하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시점이 10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9월도 재학바이오 잘 갔지만 10월, 11월에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학바이오만큼 잘 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은 이미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할 거냐 궁금하실 텐데 한국은행은 11월 달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금리나는 그런 거죠. 예제금에 대한 금리도 내려가긴 하지만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되고 또 특히 재학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 어차피 대출을 받아서 연구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활성화되고 쉽게 말하면 시장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가는 타이밍이 됐다. 돈이 많아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면 그 돈이 부동산도 가고 주식도 가고 회사에서는 연구개발에도 가고 이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10월을 시작해서 11월, 12월까지도 시장은 상승 나올 수 있다. 특히 7, 8, 9월에 안 좋았고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승폭도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4번이나 제가 TV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이러신 분 계시잖아요. 제가 공개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 매주 수요일 날 어제 했습니다. 어제 9시에 매주 9시에 실시간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공개 방송은 확인하시고 들어오신다면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종목 공약에 대한 이야기 기법에 대한 이야기 왜 이 종목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도주에 대한 좋은 자리가 남은 매수가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주식을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공개 방송 참석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공개 방송 화면이에요. 우선 상한가 잡기 프로젝트 투자자산 운영사인 이용준이 운영하는 공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상한가 평생 들어서 몇 개나 잡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달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작게는 한 개 많게는 세 개 이상의 상한가를 잡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달은 한선 엔지니어링 또 9월 달은 엑셀 세라피틱스 7월 HLB 6월은 넥스틸 5월은 우진엔테 이것들이 다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한 종목을 통해서 상한가를 간 거기 때문에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좋은 종목이라는 이야기 들으시고 물론 공개 방송 때 공략한 종목이 당일날 매수되고 당일날 최고점에 매도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고요. 당일날 매도가 안 되면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 주에 올라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잘 체크하실 수 있도록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특히 TV 방송에서는 제가 장이 열린 상태에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복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 방송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굴을 이렇게 대고 차트와 호가창 그리고 일분봉 이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왜 타점이 여기서 나오고 거래원이 어떻게 되고 재료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공개하고요. 대응법 공략 사유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한번 공부하고 나는 시장을 이렇게 보는데 이용준을 이렇게 보는 건가 그리고 시장 방향성이 이렇게 되는 건가 왜 이 종목이 오늘 주도주고 대장주가 되는 건지는 공개 방송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낮은 자리에 눌림 타점까지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을 무료만 보셔도 매일 수익이더라 이러시면 더 계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실시간 공개 방송 매주 수요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다음 주는 꼭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만 하나 드릴 텐데 방송도 보시고 TV도 보시고 매매도 하셨는데 기본적인 소양이 전혀 없으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식의 양봉이 왜 생기는지 은봉이 왜 생기는지 이건 아시겠지만 적산비용 이외의 흐름 망치형 캔들 위에 흐름 교수형 캔들이나 하면 이렇게 되고 신용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래원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시고 나는 매수와 매도만 할지 않나 이러시면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제가 기본 강의를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메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 강의는 파워포인트만 있는 건 아니고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기 때문에 캔들부터 거래량 입평선 재무제표 급등주 HT 설정까지 제가 다 무료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메일로 신청하셔가지고요. 무료 기본 강의 파일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항상 볼 때 주식은 차트만 보는 건 아닙니다. 이면에 기업에 대한 분석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재무제표를 모르시고 주식을 하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초심자 행운처럼 수익이 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 그리고 유보율과 부채율 정도는 확인하시고 매매를 꼭 다음부터는 저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냥 하셨다면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고 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그 다음 단위로 간다면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자격증을 한번 공부해보시는 것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고요. 잠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10월 달에 섹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가장 시장의 중심이 됐던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여러분은 9월 달에 어떤 종목을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9월에 자기 석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종목 간은 주소주로 굉장히 수익 대응을 잘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제가 했는지 확인해보니까 최근 상승 섹터는 여러분이 다 하신 것처럼 제약주 제약바이오 한 섹터죠. 제약바이오주가 여전히 9월부터 지금까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가 확실한 대왕고래 테마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9월 달에 좋았던 섹터이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종목이 좋았기 때문에 10월에는 끝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섹터의 흐름은 지속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8월 달 9월 달 공략하고 대응했던 상승 사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달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100만 원 돌파의 목표가를 1차로 맞춰드렸죠.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월 말부터 이 종목을 꼭 공략하셔야 된다. 너무 좋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금리인화 이슈,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 CDMO에 대한 이슈를 수도 없이 방송 나올 때마다 강조해드렸기 때문에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공략하지 않아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강조해드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벌써 8월 달에 이미 100만 원 돈 8월 27일 날 돌파했고요. 9월 달에도 추가 상승이 계속 나왔죠. 앞으로 10월 달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 의견 드리도록 할 거고요. 9월 10일과 25일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인 엑셀 세라피틱스는 두 번의 상한가가 같죠. 바이오 신규주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엑셀 세라피틱스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제약 바이오 주기 때문에 엑셀 세라피틱스 9월도 수익 축하드리고 10월도 놓치지 않고 이 정도 보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비만 이슈가 10월 달 지금 이번 달에 7위 이슈가 있기 때문에 9월에 비만 관련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대봉 LS 블루엠텍 샤페론 이렇게 핫했는데 특히 블루엠텍을 많이 공략해서 12월 달 12일 날 VI 12일 날 VI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3일 날은 제가 말씀드린 대왕고래 중에 GS 글로벌이 상승 VI를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9월은 최근에 대해서 9월과 8월과 9월은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비만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왕고래 테마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테마들이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0월도 이 종목들 각 섹터의 대장주거든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10월이 됐는데 10월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될지 제가 딱딱 찍어서 섹터는 이거고 종목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에 주도할 섹터는 여전히 제약 바이오 살아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신규로 편입한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섹터에 가장 대장이 되는 한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 퀘스처 마크를 했는데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한 개의 섹터가 더 있어요. 이 섹터는 히든 종목으로 섹터와 종목을 공개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종목 이미 매수하시거나 이 종목 공략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만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을 주도할 섹터와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의 두 종목입니다. 히든으로도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인데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후 또는 실적을 발표하는 7, 8, 9 11월 전후로 더 큰 상속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너무 좋은데 저는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두 종목을 여러분께 픽으로 드립니다. 이미 제 방송을 보시고 8월부터 공략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9월달 공략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10월달에 공략하실 분도 많이 계실 텐데 7월 8월 9월 공략하신 분들은 이미 수익구간이겠죠. 지금 말씀드리면 늦으면 늦을수록 수익폭은 줄어든다. 그런 섹터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 2차전지 관련 주도 수십 개 수백 개 있죠. 하지만 딱 한 종목만 찍어드리면 제가 강조하고 있는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가 9월달 중순까지만 해도 굉장히 전기차 화재라든지 전기차 포비아든지 이런 악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락과 하락이 나왔지만 9월 중순 넘어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2차전지 관련 주소식의 종목들이 생겼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면 악재의 끝 악재와 악재와 악재의 끝에서 피어난 꽃처럼 이제 더 이상 악재는 2차전지에 먹히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그 중심에 한 종목을 픽한다면 바로 LG엔솔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엔솔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이미 갖고 이미 전문가님 덕분에 수익구간이 나와있어요. 수익구간이 이미 많이 들어와있어요.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10월달도 이 종목 공략하기는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10월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2차전지는 LG엔솔 바닥에서 30% 정도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목표가도 잠시 후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심플합니다. 종목들 섹터들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딱 필요한 섹터에 필요한 종목들 딱딱딱 찍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비중 실기도 편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한다. 본인이 손절을 잘 못하시면서 단타 치시고 계신 분들은 100점 100패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손절을 못하는 단타를 한다. 즉 말씀드리면 무기가 없이 전쟁에 가서 승리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단타하신 분은 반드시 내가 손절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단타하시고요.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욕심부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2차전지 관련주들 제약바구 관련주들 하시면 손절 없이 충분히 11월달에 여러분이 생산하지도 못한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강연에 때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수익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개 물들일 수 있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얘기하는 것처럼 욕심은 여러분의 욕심은 누구도 어떤 누구도 채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성향과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이 맞는 종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든으로 공개할 텐데요. 히든의 주목 섹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이 주목 섹터의 종목을 오늘의 히든으로 공개해 드릴 거고요. 이 종목 또한 10월과 11월을 달구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히든 종목 꼭 방송 끝까지 확인하시고 히든 종목의 대응은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히든 종목에 대한 경과보고를 해드릴 텐데요. 공부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셀 세라피틱스는 10일 날 상한가고요. 19일 날 히든 종목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또 25일 날 상한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히든 종목만 잘 보시고 대응하셔도 여러분도 상한가 잡고 VI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루에 한 종목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용준의 원픽은 과연 어떤 종목이 될 건지 방송 후반에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전업투자자는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직장 다니시거나 은퇴하셨다라도 지금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오전에 1시간 5회 10분만 매매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종목 많이 하지 말아라 하루에 한 종목 하는 거고요. 한 종목이 수익 대응하고 만약 한 종목이 잘못 들어갔으면 그날 손절 대응하고 그날은 좀 관망하는 자세를 하셔야지 주식 어차피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할 수 있는 제트크인데 너무 주식에 몰입하지 마셔라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1시간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세분적인 내용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경제에서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탑3를 말씀드릴 텐데 방송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히든 종목도 한 종목이고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 종목만 공개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월 달에도 이 종목들 굉장히 흐름 좋을 것 같고요. 9월은 이 종목이 상한가가 들어갔죠. 히든 종목이었던 엑셀 세라피틱스가 10일과 20일 5일에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9월 달에 상한가가 두 번이나 여러분과 함께 안내했고 히든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수익도 진입을 축하드린다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은 단기 공략보다는 비중을 정말 많이 실은 종목들에 대한 비중 배팅 추세 배팅 그리고 스윙 배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 가지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닉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셀트리온 말씀드릴 거고 LG에너지솔루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률과 목표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릴 텐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7월 달 9월 달 두 번이나 말씀드렸죠. 80만 원대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고가 대비하면 36%나 수익이 나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목표가를 달성했다고 해서 제가 그만하자 이런 건 아니고 목표가를 상향을 때렸습니다. 99만 원대에 9월 달 다시 말씀드리고 130만 원의 목표를 상향해드렸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의 흐름 10월도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최고점이 언제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우선 130만 원 제시해드릴 거고요. 130만 원을 돌파하면 돌파하는 대로 또 돌파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추세의 끝에서 매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공개방송 오시면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8월 달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은 제약바이오 중에는 가장 안간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시세의 흐름에 탄력을 못 받고 있지만 너무 안정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를 놓치신 분들이라면 바로 셀트리온을 공략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셀트리온은 제가 수차례 8월부터 강조를 했기 때문에 공개방송이건 TV방송이건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갖고 계시지만 사실 상승률로 하면 이제 6% 정도 밖에 안 나온 거거든요. 22만 원 1차 국가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하시겠지만 시총이 크긴 하지만 상승이 나오면 10% 더 올라갈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삼성바이오가 지금 고가이기 때문에 못 잡으신 분들이라면 그 비중만큼은 셀트리온을 공략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셀트리온 또한 공개방송을 통해서 최고가 매도하는 걸 보여드리겠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비중을 실을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죠. 단기 종목이고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여러분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없고 그 말인 상승의 폭도 크게 못 먹지만 하락이 나오면 손절도 못하는 그런 악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추세 매매가 되는 스윙 종목을 찾아야 된다 바로 그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렸던 LG앤솔인데요. 9월 달에 말씀드리고 41만 원대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1%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LG앤솔도 편하게 공략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일 수도 있다 말씀드리는 게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모든 종류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횡보가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려놓고 보면 7월 달에 말씀드린 삼성 바이러스 81만 원대에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전 재산을 몰빵하시겠죠. 왜냐하면 100만 원 훨씬 넘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이라는 게 기회의 시간이고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셀트리온과 LG앤솔 또한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도 제시해드렸고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10월에도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와 제로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제가 항상 같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제로에 대한 이야기는 최신 제로로 업데이트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81만 5천 원을 매수를 했고요. 목표가 1차는 마무리됐죠. 2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2차 제시했고 2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기준으로 하면 36.2%는 올랐기 때문에 목표가 100만 원은 달성했죠. 1차 때 말씀드리고 이만큼 올랐고요. 2차 때 말씀드리고 이만큼 올랐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 바이오는 딱 한 개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 원을 지지를 받아주느냐 지지가 깨지느냐 이건데 100만 원을 돌파한 종목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깨지는 게 굉장히 지지 라인 쪽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의 지지를 굉장히 기억하시고 대응해 주신다면 저와 함께 공개 방송해 주신다면 제가 최고점 130만 원이 될지 150만 원이 될지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제가 대응을 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릴 거고 재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삼성 바이오 최고가인데 생물보안법 미국 금리나 국내 바이오 수혜 게다가 하나 더 말하면 실적 과 매출 올해 매출 4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3.5조 정도 3.5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캐파가 크고 매출이 더 나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 진입 보다는 기존의 보유자분들의 극대화 전략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바이오는 목표가 상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은 지금 본인 포트에 제약바이오가 아무것도 없다 이러시면 셀트리온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자리도 아직 올라간 자리가 아니고 재료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달에 말씀드리고 상승폭이 나오긴 했지만 6% 정도 가지고 여러분 비중실은 식총 상위 종목을 공략했다 보기에는 아직은 미비한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고점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9월 달에 세 번을 찍어주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여기만 깨진다면 목표가 22만 원까지는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셀트리온 강중해드렸는데 앞에 차트를 돌려보면 최고점은 24만 원이고요. 이 봉의 종가 봉은 22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다. 그 다음에 22만 원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돌파를 하냐 거기에 맞고 떨어지냐 이런 것들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22만 원까지 1차적으로 셀트리온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삼성바이오를 내가 못했다 그러면 셀트리온으로 한 번 시야를 돌려보시면 무난하게 올해 좋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LG엔솔에 대한 셀트리온 기사인데요. 보시면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둘 다 바이오 주가 상승이고 금리나 수액이고 내년에는 5조 올해는 3.5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웜탑과 투탑 공개해드렸고 제약바이오 하실 때는 제 생각인데 제약바이오 워낙 탄력이 좋은 종목이잖아요. 상방으로 열리지만 하방으로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하실 때는 제 생각인데 제가 제약바이오를 할 때 급등도 굉장히 수익도 많이 났지만 급락도 굉장히 많이 맞아 봤거든요. 과거에 트레이더 때 제 생각인데 안전한 제약바이오로 하시는 게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해요. 위험한 제약바이오에서 100%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위험한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상장폐지 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안전한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올 11월까지 갖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삼성바이오와 셀트론이다. 두 개를 지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LG엔솔인데요. LG엔솔은 아직 상승폭이 얼마 없고요. 바닥에서 여기까지는 3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제가 50만 원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섹터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올라왔던 종류에 빠져있기 때문에 LG엔솔 하실 분들은 내가 성향상 본인한테 물어봤을 때 손절은 안 하고 그리고 좀 늦는 것도 괜찮고 또 늦어지면 기다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전기차 관련주 중에는 LG엔솔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중국 자동차 품질 연구성과라는 거기에서 중국 기업들을 제치고 품질 부문 1등을 수상했다는 게 최근 기사입니다. 보시면 중국 기업이 CALT하고요. BYD인데 이걸 꺾고 배터리 품질 부문 1등을 했기 때문에 LG엔솔 같은 경우는 품질에 대한 경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LG엔솔을 좀 지긋하게 오래오래 50만 원까지 볼 수 있다. 지금 공략해서 50만 원이면 아마 지금 40만 원이라 한다면요.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면 25%인가요? 25% 정도 수익이 난다는 거죠. 물론 더 나을 수도 있고 덜 나을 수도 있지만 LG엔솔의 흐름은 여전히 강하고 회사는 전기차 힘든 악재와 악재를 다 겪어가면서 잘 버티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 종목 말씀드렸고 잠시 후에 이어서 비법 강의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오늘은 제가 10월달 쉬시고 계실 텐데 대장주를 찾는 법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는 법을 오늘 교육을 좀 해드릴까 해요. 오랜만에 하는 건데 교육명을 어떻게 정할까 싶기도 하지만 역시 시장에서 가장 강한 한 종목을 찾는 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도주 공략법 대장주 공략법인데 오늘은 LG엔솔을 보고 LG엔솔이 왜 대장주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기법을 통해서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메모를 해놓으시고요. 추후에 여러분이 중기던 단기던 수행기건 대장주 이런 방식으로 찾는다면 여러분 거의 패배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세울 수 있다 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 공략법은 LG엔솔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물론 지금 시점에서 차트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자리가 LG엔솔이 급등이 나올 딱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시간이 지나서 제 말이 맞는지 삼성바이오처럼 88만을 공략해서 100만을 가는지 아니면 LG엔솔처럼 지금 구간을 공략해서 50만을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는 건데 제가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LG엔솔을 지금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장주 주도주 찾는 법인데 네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료입니다. 재료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시장은 예를 들어 대왕고래 테마가 좋아한다면 대왕고래 테마인지 또는 최악바로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가 어떤지 반도체면 반도체 대상이 뭔지 재료가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LG엔솔과 2차전지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여러분께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역별에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역추세에 있는 종목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아무리 좋은 급등이 나와도 공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략한 여러분이 공략한 지점이 최고점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래된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별 역추세에 있는 종목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장주의 자리라는 것은 일봉의 위치상 바로 앞 정고점 정별과 추세는 당연한 거고요.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대장주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삼성바이오 지금이야 급등 나왔기 때문에 너무 쉽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시점이 사실은 역별에서 상승을 돌리는 자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지금 LG엔솔의 자리이기 때문에 LG엔솔 저는 지금이 가장 좋은 자리인데 그 이유는 재료 2차전지 또 일봉의 위치는 정고를 돌파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 지금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건데 투자자 현황인데요. 정말 개인이 사고 있는 종목인지 외국이 사는 건지 외국 기관이 사는 건지 또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단기건 중기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 가장 안전하고 좋죠. 테마 종목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단기 테마가 아닌 중기 이상의 시청이 큰 테마인 경우에는 수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3개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공략을 해야 될 때는 공략을 하고 바로 빨리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거래대금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인데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특히 이제 LG엔솔을 공략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거래대금 상위에 딱 뜨는 순간 또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순간 공략하신다면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 시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다. 다만 최저점에 잡을 수는 없지만 공략하자마자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게 바로 거래대금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섹터에 또 시장의 대장주로 찾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월 달은 LG엔솔의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인데요. LG엔솔의 목표가를 상향한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빠지고 SK하이닉스 빠질 때 목표가가 계속 하향했거든요. 심지어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로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절반이아로 하락해버리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면 목표가라는 게 그걸 간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게 본다는 건 목표가를 상향한다는 거고요. 시장이 안 좋게 본다는 건 목표를 하향한다는 건데 이게 또 심층적으로 할 이야기가 많지만 LG엔솔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다. 즉, 더 이상 바닥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기사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부정적 투자 심리가 소멸됐다. 악재가 계속 나왔어요. 전기차 화재, 차량 전소,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들어오지 마, 중고차 안 팔린다. 이런 악재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 나오는 거는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이제 소멸되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몸이 내생이 생기면 잘 견디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인생이라는 것도 그러고 주가도 그런 것처럼 반드시 악재가 끝나는 그 순간 가장 큰 호재가 다가오는 순간이다. 그래서 LG엔솔이 2차전지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중심의 가장 좋은 대장주가 될 거라고 제가 기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점도 이미 30%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갈 자리가 많고요.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40일 37 저는 50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50이면 25%입니다. 기간은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물론 목표가를 터치할 수 있고 목표가를 돌파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하반기 장은 추세의 장 비중의 장 수용의 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좋은 종목에 대한 단탄은 해야죠. 하지만 단탄은 손절을 겸하고 하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안전한 종목군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이제 순서대로 차트랑 투자자 현황 거래된 거 확인할 텐데 LG연설 차트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딱 전국으로 돌파할 수 있는 자리고요. 여기서 22선 지지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장대 양복이 나오는 순간 흐름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22선이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한참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돌리는 자리에서 공략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조금 더 믿음이 있고 흐름을 차분히 보실 분들은 지금도 자리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현황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한 달 동안 쌍끄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샀다 팔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달 통계로서는 둘 다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습니다. 생각보다 외국인은 약간 단기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중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 연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주도주와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오늘 기준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LG엔솔을 지금 공략하지 않고 현금을 갖고 있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걸 마지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은 상위 화면 중에 1등부터 15등 10등 안에 LG엔솔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그때가 매수 적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래대금 상위로 항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위로 확인하고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프로그램 추이 프로그램은 보통 외국인의 수급인데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가 아마 급등의 초입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장주를 찾는 거다. 물론 LG엔솔을 통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재료 일봉일치 투자자 형황 거래대금을 통해서 주도주와 대장주는 어떤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하시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LG엔솔을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세부 대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표가 궁금하실 텐데 목표가와 세부 대응 또 추세의 끝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무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월에 상한가는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9월달은 히든 종목 중에 엑셀, 세라피틱스가 두 번이 있는 상한가를 쳤는데 과연 10월의 상한가는 어떤 종목 이용중이 말한 그 한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나올지도 한번 관심이게 보시고 10월은 대박나는 달로 10월, 11월 이렇게 하반기는 계속적으로 좋을 거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종목의 중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10월달에 여러분과 함께 할 투자 포인트하고요 하테마 종목 히든 종목 종목을 공개해 드릴 때가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종목을 지금 여기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는 먼저 금리에 대한 부분이 11월과 12월 중에 추가적인 인하를 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1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준금리는 0.5가 될 건 0.2가 될 건 두 번의 인하가 더 있다는 걸 우리가 숙지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는 제가 방송에서는 이렇게 딱 언급을 하지 않을 텐데 반도체 섹터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긴 하지만 마이크론이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건스탠니가 악재 기사를 했죠.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다. 즉 반도체의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목가를 반으로 쑥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이크론도 마이크론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데 다음 분기에 기록적인 매출을 예고하고 있다. 즉 내년에도 전망이 밝다.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입니다. 어떤 보고서가 나오고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마이크론 6월 8월 실적 예상치 상회했고 HBM 공급 과잉 우려는 끝났다. 위축했다. 제가 알기로는 HBM 공급 과잉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Winter is coming 은 Winter is not coming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출도 사상 최대이고 그러면 마이크론의 다음 분기 예상치는 상회를 할 것이고 HBM은 공급은 공급 과잉 공급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전히 주목하시라. 저는 이미 더 낮은 자리에서 항상 비중 확대에 대한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 확인하시고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자리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비중 확대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월의 핫테마 종목은 공개해드릴 텐데 종목으로 공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선주 테마 한번 보시면 좋은데 조선주 테마에 종목들 많이 있어요.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하나 많이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하나오션을 관심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도 앞자리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이런 재료로 보시면 좋은데요. 슈퍼사이클은 이미 하나오션입니다. 이미 진입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선박의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왔고요. 슈퍼사이클이 왔는데 신조선가 지수입니다. 선박 지수인데 최근 보시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최고점이 거의 근접해 있죠. 지금 말씀드리면 중국의 저가 LNG선에 대한 발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밀렸다 이런 말도 있지만 실제로 기술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에 슈퍼사이클이 온 거고 최소 3년 동안은 예약이라든지 주문이 밀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조선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이고요. 조선픽 3사 하나오션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올 이익은 2조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안 가는지는 지수의 흐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게 되면 크게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연기금의 지분 확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연기금이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고요. OO을 샀다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의힘 지분 확대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주식하시는 분 참고하시면 좋은데 건설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주 중에는 유일하게 하나오션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여러분 연기금 지분 확대 이슈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오늘 하테마 정목으로 드릴 거고요. 차트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행보를 이렇게 오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찔러줬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힘은 웅축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의 히든 종목 제가 공개해 드릴 텐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드린다는 거는 저는 손절이 필요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 하반기에 기대가 되고 비중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키워드는 반도체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 말씀드렸고요. 2차전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돌고 돌고 돌아서 오늘의 히든 종목의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하면 무엇 떠오르세요? 우리나라 1등 기업 바로 삼성전자를 오늘 히든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하락해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긴 하지만 지금간에 추가 매수가 아주 좋은 구간을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올 연말까지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실적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사는 똑같아요. 모건 스탠리니 보고 있나 삼성전자 SK 하이직스 겨울커녕 마이크로 반으로 봄바람 주가 급가속으로 오르고 있다. 즉 주가는 실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 좋은 기사와 억지로 내리려는 악재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주가는 결국에는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내용은 마이크로 러닝 서프라이즈 그렇게 악재가 있다고 모건 스탠리니에서 HBM 공급 과잉이다. 반도체 끝났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잘 팔리고 있다는 걸 실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마이크로에서 그다음에 HBM 메모리 시장 주목해야 되고 긍정적인 시장은 이어질 것이다. 내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담아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드릴 텐데요. 삼성전자 최고가 8만 8천 원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6만 원 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가 12만 전자의 목표가까지는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바닥에서는 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방송을 보시고 그다음에 시초가 공략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를 해서 수익 보고 계좌를 불린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시장의 상승장에는 아예 비중을 실을 수 있는 바닥에 있는 최고의 1등 종목을 하시면 좋은데 삼성전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시초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8만 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삼성전자는 손절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수를 부양하고 지수와 함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 없이 목표가 8만 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세 가지 섹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하고요.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 종목의 비중을 잘 실어서 관리하신다면 올 하반기까지 여러분 계좌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가장 강한 강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세 매매는 손절이 필요한 종목으로 대상하겠다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공개방송 참여하시고요. 방송 시청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